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문재인이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변수는 있죠 썩어빠진 언론과 썩어빠진 사법부 정말 정상적이지 않게 잘못을 했는데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뜻대로 정치꾼들의 뜻대로 이 나라의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는 정말 미얀마, 북한, 아프리카의 공산국가의 시스템처럼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참 매우 매우 아쉽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다혜가 문재인이 당선이 되자마자 태국으로 날랐죠 어마무지한 루머들이, 의혹들이 질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게 지금 문다혜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부랴부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태국밖에 없습니까? 태국이라 나라가 안전한 그런 국가도 아닌데 태국으로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급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보면요 사위가 변호사라고 하죠 변호사라고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장인의 백으로 게임회사에 들어갑니다 게임회사에서 뭘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범부팀에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직의 이스타항공의 자회사 자회사에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보면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이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황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문다혜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한 놈들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시건방을 떨었는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뭐 조국의 자녀들 임종석의 자녀들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누리는 그 자식들 그 애비 그 애미의 딸 아들 이게 우리가 옛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하는 행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분명히 그 위에 부모들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란 자식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자녀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위 행태를 보시면 반드시 부모를 담게 돼 있고 그 가정에 문제가 반드시 있다 이상직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보시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긴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스타젯 오너로 있으면서 각종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대표적으로 주가 조작 범죄자지 않습니까? 과거 기사들을 보면요 지금 문다혜가 또 문다혜 남편 문재인의 사위 서 씨가 이상직의 자회사 타이 이스타젯 이 회사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놈의 회사에서 점으로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리고 태국에 문다혜가 부랴부랴 떠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집 월세 350만 원씩을 이상직이가 대줬다 문재인의 사위가 태국에 아무런 용고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 문재인은 이상직이라는 범죄자를 선택했을까? 왜? 대한민국의 기업체를 갖고 있는 수많은 그런 회사에도 태국에 자회사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범죄자 이상직이의 자회사를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상직이는 사위나 문다혜의 금전적 혜택을 쏟아붓고 그리고 문재인이 당선이 된 이후에 중진공 장관급이죠 지금 보시면 사위나 문다혜가 태국으로 떠날 때 정상적인 이민이 아니라 모에 쫓기듯이 갖고 청와대 직원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문다혜의 태국 이민을 도왔다라는 점 그리고 각종 혜택을 받은 후 이상직이가 장관 및 장관이라는 건 중진공 이사장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주울 거기는 빗자루를 꼽아놔도 되는 놈의 자리죠 공천만 받으면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대 후보가 유력 후보가 있었는데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문재인이 범죄자 이상직을 꼽아줍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먼저 받아 먹고 나중에 애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중진공 자리도 꽂아주고 1년 후에 또 전주울의 국회의원 자리까지 선물해 주고 지금 이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법전에도 없는 경제 공동체 삼성과 대기업과 이렇게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다 보니까 묵시적, 안묵적, 레이저 눈으로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아주 악의적으로 스냅사진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사진들을 막 보도를 하면서 눈빛으로 청탁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현직 대통령을 4년 10개월 동안 감금을 시켰던 이런 집단이 문재인 집단인데 현재 지금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이도 지난달이죠 이상직 관련 참고인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죠 본인이 임기 안에 벌어졌었던 그런 사건이니까 이상직이가 받아 먹은 그 시기가 2018년이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을 2017년부터 2019년 딱 들어맞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국이라는 놈은 문재인 사위를 모른다 모른대 그리고 이상직을 모른다 무조건 모르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칼을 빼든 이상 또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뭐하고 자빠졌어 수사 안 하고 그랬는데 수사에 들어가니까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이 문다에 문재인의 사위에 그 한 5억 원 내외 뇌물로 덮을 런지 아니면 이상직에 대한 이 타이 이스타젯 여기까지 파고 들어갈지가 관건인데 아무튼 이 지금 이상직이가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이죠 한 1, 2년 전인데 이놈이 마약중독자 재활교육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2017년도에 이상직이가 타이 이스타젯 자회사를 태국에다가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사위를 꽂아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보면 회사를 차렸으면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직이가 만든 타이 이스타젯 자회사가 태국 자회사가 페이퍼컴퍼니 마냥 유령회사예요 뭐 하는지도 몰라 마약 관련된 회사만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놓고 일단 마약 유통책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지금 보면 문다에도 태국으로 아버지가 당선되자마자 그 이전부터 태국으로 이민 갈 계획이 딱 짜여져 있고 딱딱딱 진행이 됐었던 그런 사안이에요 준비가 돼 있었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민을 갖고 청와대에서 들러붙어 왔고 문다에 태국 이민을 도왔고 허구 많은 기업가들 중에 하필이면 범죄자 이상직이를 선택을 해서 이상직이 만들어 놓은 타이 이스타젯 태국 자회사에다가 각종 혜택을 받게끔 해주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2018년에 중진공 자리에 이상직을 꽂아주고 1년 후에 다시 전주을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사전에 혜택을 받아 먹고 나중에 갚아주는 문재인이가 사전 뇌물,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는 이거는 100%라고 봐도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걸먹일 것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8년이 그 당시에도 뇌물 하나 먹지 않았다는 건 좌파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좌파들, 국민들 사료를 뿌리기 위해서 거짓말, 선동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법적으로도 뇌물을 받아 먹는 게 현재 탄핵에서도 뇌물죄는 빠져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다 최소원 씨하고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가족도 아닌데 걔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 삼성에서 승마 관련 후원해주는 승마 말 3마리를 국가대표 정유라 혼자 탄 게 아니라 같이 말 3마리를 타게끔 후원해 준 정상적인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후원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60억 뇌물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제공동체를 엮었던 게 이 문재인 때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뇌물로 경제공동체를 엮으려면 지금 올림픽 때 양궁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현대하고 다 경제공동체를 엮어야 돼요 각 기업마다 종목별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인가 거기서 후원하다가 돈도 승마라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재용이 승마 옛날에 했는지 하여튼 돈이 많고 그러니까 승마를 삼성에서 맡아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정유라한테 해 준 게 아니라 국가대표 정유라는 국가대표 대표로 나가서 아시안게이미가 금메달 리스트잖아요 그 정유라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는 그건데 그걸 엮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과 문다혜는 부녀지간이잖아 부녀지간 그런데 이 경제공동체가 문재인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명백한 받아 먹은 것들 있잖아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서 2억 5천을 빌린 거다 나중에 이게 터진 게 빌린 거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전에 미리 출판사에서 당겨서 돈을 빌려주는 근데 문다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가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뭐 요가선생인가 손혜원이 말 맞다나 그런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애야 그런 애를 뭐를 믿고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을 당겨서 빌려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입니까 문재인을 보고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갖다 바친 거게 되겠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일이 터지니까 빌린 거다 아야 어느 미친 출판사가 문재인이 없다면 문다혜에게 요가선생인지 뭔지 아무런 출판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에게 2억 5천을 당겨서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각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